그거 아세요? 호주가 현재 전세계에서 생물 멸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거 아세요? 호주가 현재 전세계에서 생물 멸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동물이 진짜 많대요 난 그 정돈 줄 몰랐어 진짜 별게 다 있어! 두꺼비, 여우, 토끼, 고양이 여기도 뉴트리아가 문제래 우리나라도 뉴트리아 문제잖아 여기도 뉴트리아가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우나 토끼가 우리나라에서 문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두꺼비? 우리나라는 여우가 너무 없어서 문제잖아요 지금 호주의 문제가 두꺼비, 여우, 토끼, 고양이, 뉴트리아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고양이 그리고 고라니 그리고 멧돼지 이 정도? 비둘기 그래 닭둘기 이 정도가 문제겠네 그죠? 우리나라는 황소개골은 요새는 별로 없대 개체수가 많이 줄었대요 미국 가재, 베스, 블루길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되겠네 이게 지금 무슨 여우나 토끼, 고양이 아니면 두꺼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두꺼비랑 여우랑 토끼가 왜 문제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호주의 생태계가 너무 희한한 거야 호주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대륙이 저렇게 큰데도 지들끼리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무슨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오랫동안 굉장히 갈라파고스화 된 거죠 자기들만의 생태계가 따로 있던 거니까 약간의 뭐만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영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지 솔직한 얘기로 상위 포식자 있죠 지역마다 상위 포식자가 다르잖아 중국이나 시베리아 연애주나 아니면 러시아는 호랑이잖아요 아니면 뭐 불곰 같은 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자 같은 게 문제고 호주의 지금 현재 상위 포식자가 뭘까? 들깹니다 얘가 상위 포식자예요 딩고 원래는 얘네 말고 하나 더 있었어 주머니늑대라고 해서 얘네도 상위 포식자로 있었대요 근데 얘네가 멸종됐어 지금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주머니늑대가 모인 것 같아 종이 유대류래요 유대류가 뭐냐면 캔버로 같은 게 유대류야 얘 주머니늑대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암컷몸에 자궁이 두 개래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대 이런 애들이 보통 유대류라고 부른다는 거야 코알라도 주머니가 있어요 코알라도 보면은 새끼 껴안고 있잖아요 여기 주머니가 따로 있대 나도 호주의 동물 조사하면서 처음 알은 거야 나도 새끼를 껴안고 있다 보면은 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요 그래서 이 주머니늑대도 주머니가 있대 근데 얘는 이제 지금 멸종이 됐고 끝났지 뭐 그리고 호주의 상위 포식자는 딩고다 진돗개지 뭐 이거 뭐 우리나라 오면 이거 뭐 상위 포식자 되겠어 이렇게 호주의 생태계가 호주만의 독특한 게 있는데 이런 독특한 상황에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뭐 개도 끌고 오고 여우도 가지고 오고 토끼도 풀고 막 그 지랄했으니 굉장히 예민하게 바로 반응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다양한 생태계가 다 갈아엎어진 거지 딩고뿐만 아니죠 이제는 호주의 상위 포식자가 원래 딩고인데 이제는 원래 호주에 없었던 여우랑 고양이가 상위 포식자입니다 여우가 원래 호주에 살던 종이 아니래요 원래 여우가 없었어 호주에는 지금 얘네가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몇 마리를 이제 푼 거야 지들 사냥할 때 이제 그냥 사냥용으로 잡으려고 팍스 어 팍스 고양이가 뭐 멀쩡한 새구모고 다 물었떠요 얘네 지금 와 그거 살쾡이여 거의 배부른데도 사냥 중이신 호주 고양이 아무튼 얘네가 지금 문제다 이 말이야 1859년에 영국인 누군가가 24마리 토끼를 가져왔대요 존나 많아 진짜 1859년에 24마리가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2억 마리가 된 거야 얘네가 호주가 사막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원래도 사막화가 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사막화가 더 빨리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거든요 토끼가 한몫했다 이 말이야 지금 풀이란 풀은 다 뜯어 쳐먹어가지고 저 새끼들이 문제가 토끼도 자궁이 2개야 얘네가 자궁이 2개니까 중복인심도 엄청나게 자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낳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4마리에서 12마리 낳까 암컷 혼자서 엄청 많이 까 그럼 뭐야 지금 그럼 혼자서 암컷 혼자서 1년에 100마리 까는 거야 쟤네 답도 없어 그래서 1900년대 초중반에 점액종 바이러스라는 걸 뿌려요 이게 지금 뿌리고 있는 거야 지금 1938년에 토끼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만든 웅덩이 토끼들이 이제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물에다가 토끼 바이러스를 이제 섞어놓고 이제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유럽토끼나 미국 출신 토끼들한테 일부러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바이러스거든요 이거를 1954 55년도에 오죽에 뿌려가지고 토끼가 엄청 많이 죽어 실제로 프랑스랑 영국 출신의 토끼들은 대부분 죽고 실제로 근데 얘네가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토끼 전염병이 벼룩이나 모기를 통해서 보통 옮겨진대요 근데 토끼 중에서 이제 교잡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토끼가 번신력이 개쩔거든요 근데 야생토끼는 튼튼해 사이즈가 좋아 얘네 둘이 합쳐지니까 이제 슈퍼 교잡종이 탄생한 거야 번신력도 졸라 크고 쳐먹기는 졸라 잘 쳐먹고 막 슈퍼토끼가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전염병에 내성 생긴 토끼까지 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쟤네 셋이서 섞이고 섞이고 섞이면 또 슈퍼토끼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뭘 뿌려 그럼 또 내성이 생기고 이 지랄하는 거야 얘네 지금 그래서 또 뿌렸어 1995년에는 토끼 출혈병 바이러스라는 게 또 있대요 이걸 또 뿌렸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니까 토끼들이 이거에 취약하지 않게끔 토끼를 어떻게 할까 지금 연구 중이더라고 내가 검색해봤거든 호주는 일부러 뿌리는 거야 일부러 뿌리는 거야 토끼를 조질라고 근데 이게 또 내성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여우 자 여우가 해답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안 그래도 여우를 뿌려놨대잖아요 그죠? 마침 1845년에 토끼보다도 조금 더 빨리 그 사냥용으로 들어온 그 유럽 붉은 여우들이 또 있었대요 근데 이 붉은 여우들도 문제인 거예요 얘네가 토끼만 먹는 게 아니잖아 호주에 뭐 왈라비 호주에 있는 이 쪼만한 토끼랑 그 캥거루 섞어놓은 것만 하나들이 있어 그리고 호주에 주머니 쥐라고 있어요 주머니 쥐 주머니 쥐도 닥치는 데 쳐먹는 거야 또 얘네가 씨부래 여우가 토끼만 먹는 게 아니라 호주에 있던 토착종들까지 다 조지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는 코알라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에는 캥거루랑 몇 종 빼고는 변신력이 그렇게 좋은 종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호주는 상위 포식자도 진짜 제한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래의 생물들도 적당히만 있기 때문에 상위의 포식자들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코알라나 이런 애들도 개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 종이 아니라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들어오면서 개판이 난 거죠 지금 여우뿐만이 아니죠 고양이도 문제다 이 말이요 지금 고양이는 호주에서 고양이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야 한 1800년대에 영국 사람들이나 다른 이민자들 들어올 때 애완용 고양이나 이런 거 화물칸에서 한두 마일씩 들어왔겠지 이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고양이들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호주에 있는 들고양이들을 잡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대요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지금 유럽에서 왔을 것으로 다 나온다는 거야 유전자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왔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지금 한국에서도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게 또 있는데 뭐 이제 동물보호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이제 알 바 아니다 좀 내버려 둬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양이들이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 여우보다도 더 문제인 게 호주에서 지금 여우는 배고프면 웬만하면 잡는대요 고양이가 진짜 문제인 게 지금 여우 생태계에서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야 될 거 아냐 얘는 심심하면 놀려고 이제 놀잇감으로 잡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호주에 있다 그 다음 이거 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무슨 이게 무슨 문제가 되지 했는데 두꺼비 저 양서류나 이런 거 보는 거 좀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은 눈 살짝 닫으세요 자 호주에 있는 수수두꺼비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꺼비가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토종 두꺼비들이 지금 그 정주형 정신으로 이제 뭐 아스팔드 깔고 도로 깔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늪이라든가 연못으로 이동하는 길이 막혀가지고 두꺼비들이 지금 오히려 개체수가 점점 줄어서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문제 아니에요 호주는 지금 두꺼비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라는 거야 지금 처음에 호주로 이민 온 영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탕수수를 많이 심었대요 설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설탕을 만드는 사탕수수 주변에 수수풍뎅이라는 풍뎅이 새끼를 살았대 해충이지 해충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남미의 저 수수두꺼비라는 두꺼비가 이제 남미에 걔네들 데려온 거야 문제가 뭐냐면 수수두꺼비라고 해서 갖고 왔더만 수수풍뎅이를 못 잡는 거야 수수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풍뎅이가 어디 있겠어 대부분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꺼비 새끼들이 여기 있더라는 거야 못 올라간다는 거야 높아가지고 지금 호주에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독이 있대요 두꺼비가 이 수수두꺼비가 독이 있어서 천적도 없대 지금 개체수는 계속 느는데 천적이 없고 지금 답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 두꺼비 수명이 이렇게 긴 지도 몰랐어 얘네가 10년에서 15년을 산대요 두꺼비 주제에 수명도 졸라 길어 처음에 1935년에 102마리만 수입을 해왔대요 102마리 수입한 게 지금 현재 호주에만 2억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에 뭐 워킹홀리데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데 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바닥 보면 두꺼비래요 지금 두꺼비가 천지래 지금 호주에 억단이랴 그 다음 나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낙타 지금 이게 호주에 지금 있는 낙타거든요 호주에 원래 낙타가 없었대요 1840년대에 낙타를 수입해온 거야 왜? 호주도 사막이 많잖아 1800년대 초중반이면 뭐 자동차가 그렇게 흔할 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 허벌판에 저 사막 같은 데를 짐을 옮기려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도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낙타를 갖고 온 거죠 근데 이제 호주에 철로가 생긴 거야 화물열차 철도가 생기면서 화물량도 늘어나고 무역량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문제는 낙타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1800년대 초중반에 수입해온 낙타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낙타 졸라 큰 거 아시죠 낙타 졸라 커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커 저거를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얘네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저 큰 낙타를 어떻게 여우랑 딩고가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낙타가 단 한 마리도 없던 호주라는 대륙에서 현재 100만 마리까지 늘어났답니다 어 근데 뭐 낙타 많아지는 게 뭐 큰 문제인가요? 낙타가 물을 안 먹고 오래 버티잖아요 근데 얘네가 한 번 물을 빨리면 100리타를 빤대요 호주가 지금 사막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한 번 빨면 100리타를 빤다는 거야 우리 여기 100만 마리 있음 어 목말라 한 다음에 요 가생이로 가서 100리타씩 존나 빨고 이제 어 이제 100리타 빨았다 빠지자 계속 끌어놓은 거야 얘네 지금 그래서 지금 낙타 개체수를 잡으려고 호주가 헬기로 지금 헬기 아니면 개체수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호주에서 그 멸종된 동물들이 많죠 멸종위기종도 많고 그중에 에뮤라는 것도 있어요 에뮤 타조가 지생겼어 타조보단 조금 작대요 근데 이 에뮤는 지금 뭐 개체수가 안정적이래요 근데 에뮤도 종류가 여러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종은 지금 개체수가 안정적인데 멸종된 종들이 꽤 있다 옛날에 이 에뮤랑 전쟁이 났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에뮤 전쟁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호주 정부가 1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던 호주 군인들한테 땅을 줬대요 이 호주 서쪽에 농사 지으라고 땅을 일일 줬대 근데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난이 심하니까 당시에 땅 줬다는 군인들 있잖아 그 군인들한테도 밀농사를 지으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식량난이니까 파프리카나 뭐 이런 거 키우지 말고 식량이 실제 될 수 있는 밀농사를 좀 많이 지어라 보조금도 줄 테니까 그랬던 거야 그래서 밀을 뒤져라 심었어요 서부에 근데 호주 사람들이 밀을 또 너무 많이 지은 거야 대공황인데도 밀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밀값이 개떡락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보조금 주기로 했었잖아 안 줘 하고 통수를 친 거야 그래서 당시에 그 퇴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개빡쳐가지고 아니 씨브레 밀농사 지으면 보조금 준다더니 지금 왜 보조금을 또 안 줘 그래서 당시에 이 서부 쪽에서 밀농사 지었던 그 농부들하고 군인들이 잠가라 밸부를 해요 밀 정부에 안 팔 거라고 근데 하필 이럴 때 에뮤가 나타난 겁니다 타조같이 생긴 전 에뮤가 2만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호주 서부에 얘네들 고라니야 호주 고라니야 호주 고라니 밀고 뭐고 배추고 무스고 다 뜯어 쳐먹어 얘네도 근데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 번식을 할 땐 요 내륙으로 간대요 근데 번식이 끝나면 요 해안가를 돈대 그러다 번식기 되면 또 내륙으로 가고 번식기 끝나면 또 내륙으로 와서 다 뜯어 쳐먹고 막 이런 데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이제 그랬던 거지 밀을 한참 많이 심어놓은 서부로 딱 온 거지 생각해봐 밀농사 진짜 개 뒤져라 지어놓고 막 잡초고 뭐고 막 다 뜯어가면서 허리를 휘청거리게 지어놨더니 고라니 2만마리 튀어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당시에 1차 세계대전 그 참전용사 했던 태혁군인들도 그 땅 줬댔잖아 그 양반들도 농사 짓고 있었던 말이야 밀농사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당시 호주 국방부 장관한테 찾아가요 야 기관총 좀 줘 기관총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왜냐면 기관총이 효율이 좋잖아요 2만마리 모여있으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싸갈기면은 그 효율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관총을 달라고 한 거지 때거지로 있으니까 쟤네가 그래서 호주 국방부가 실제로 기관총을 그냥 너네한테 줄 게 아니라 기관총 병사들과 함께 너네한테 보내주겠다 병사들도 보내면 아 이거 좋은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된다 우리 병사들한테 병사들도 기관총을 쏴갈기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에뮤잡이 할 때 이제 보낸 거지 그 병사들을 근데 이제 몇 명 안 가 한 2명만 가요 2명 2명의 병사가 2명의 기관총을 가지고 배치가 됐대 서부에 1932년 11월에 50마리의 에뮤가 나타났대요 근데 얘네가 총을 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새들이나 물고기들은 물려다니잖아요 막 참치나 이제 이런 애들 막 모여서 막 헤엄치잖아 근데 얘네는 총소리가 들리면은 뿔뿔이 흩어진대 그 못 잡잖아요 기관총 병들이 6일 동안 탄약을 2500마리나 샀대요 근데 뭐 몇십마리에서 몇백마리를 잡았나봐 기록에 따라서 다른데 요쪽 기록에서는 몇십마리를 잡았다 요쪽 기록에서는 몇백마리를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리고 나중가서는 호주정부가 야 아무리 에뮤새끼 이거 X같아도 기관총으로 잡아줘지는 건 좀 선 넘는 것 같다 얘네도 불쌍하고 보기 안 좋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울타리를 세웠대요 밭에 왜냐면 얘네가 이제 타조잖아 얘네가 뭐 그렇게 점프를 잘 뛰는 건 아니래 고라니들은 점프를 잘 뛰잖아요 다행히 얘네가 점프를 잘 뛰진 않아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뭐 그러니까 얘네가 넘어오고 그러진 못했대요 지금은 현재 호주 전역에 한 60만에서 70만 정도로만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에뮤가 자 이렇게 호주라는 지역이 무슨 갈라파고스마냥 자기들만 오랫동안 이제 혼자 대륙이 덩그러니 있어 왔잖아요 생태계가 굉장히 예민했다 지금도 호주가 생태계를 바로잡으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다 지금 호주가 사막화되는 것도 토끼 새끼 때문에도 가속화되는 게 있고 실제로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속화되는 것도 있는데요 토끼도 한몫한다는 뭐 연구 결과도 있고 토끼가 사랑스러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구온난다면 사막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겠지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은 지구온난화 때문에도 호주가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건 있는데 토끼도 한몫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호주편 마지막으로 호주에 대한 동물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편은 호주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